안녕하세요 아젤 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12월 20일 기준으로 스팀의 특별 세일로 지금 터모일 이라는 게임이 예 역대 최고 할인이 돼서 한번 구입해 본 겸 예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 분들이 방송을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어려우 어렵거나 이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고 원리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게임 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 게임을 처음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 알아가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 혹시 뭐 미숙하더라도 예 욕보다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터모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로 해볼까요 예 제가 좋아하게 생긴 인상은 예 리카드로 리카르도 나 조슈아 가 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름이 마음에 드니까 리카르도 로 한번 해보죠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구요 예 여기가 무슨 마을 인것 같네요 예 방금 전에 시장이 여기서 나와서 뭐 쌀라쌀라 말을 해 줬는데 여기 뭐 짓고 있나보네요 윌리엄 아직 건설 중이라서 예 뭐 다른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 여기가 아마 주 거주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읍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시장이고요 월드맵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이친구 이름이 리카르도 인것 처럼 남미식 뭔가 얘기를 하네요 아 이게 다 라이벌 인가 보네요 아까 선택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make money not war 싸움 보다는 돈이 중요하다 hey dude the black gold will make me feel rich i'm worn with son of a gun 각자 캐릭터 대표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네요 어 예 첫 턴에 정해 가지고 아 여기 지금 시장한테 가서 아까 월드맵을 눌리니까 월드맵을 눌려서 이렇게 지정된 곳을 예 발굴하고 개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 다 동일하게 2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하네요 파이낸스 재정 관련된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 돈을 또 빌릴 수가 있네요 예 윌리엄이라는 이 친구가 새 빠지게 건축하고 있던게 예 은행입니다 은행 지금 이제 디그 예 굴파로 갈 수 있다고 뜨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긴 뭐길래 프레디 기술에 관련된 에이 뭐 대장간 이런건가 보네요 예 한번 굴착 한번 해보러 가죠 어차피 이 게임은 예 초보든 고수든 이런거는 별다른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 출발하면 또 2000불을 내고 시작을 하네요 키보드로 되니까 예 한번 해보죠 대충 파가지고 예 이 친구로 굴착할 곳을 위치를 정한 다음에 파서 여기랑 여기에 갖다 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저 친구가 막 찾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있다고 예 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운데다 지어주라고 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스캐너 뭐 이런것도 있던데 스캐너가 없네요 아이 음 아 여기도 네 예 예 여긴 간다 여기도 있다네 그럼 저거를 실어 나르기 위해 말이 필요하겠죠 말이 이쪽으로 말을 몇 개 더 사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멀다고 리미티드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하는 게 나을 건데 괜히 또 멍청하게 했네요 돈이 없네요 단축키가 지원이 되니까 좋네요 너무 길게 잡았는데 길게 잡았는데도 되네요 만을 막 미친지만 늘어지죠 이게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방송에서 보니까 지금은 안되네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석유 찾아다니고 진짜 와 대단합니다 이게 나중에 개발이 돼야지 여기서 여러 개를 뽑아 낼 수 있나봐요 여기 똥값이네 사일로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일종의 저장고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일로라는 게 완전 똥값되고 있고 뭐죠 어? 이게 왜 이래되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손해봤습니다 야 이게 뭐죠 아니 투자 대비 이런 손해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음 아는데 방송을 보고 와놓으니까 뭔가 좀 이게 하는 법을 좀 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다 손해봤네요 저희만 그나마 조금 이득을 취한 수준인데 아 이제 랜드 옥션이라고 해서 땅을 사고 팔고를 하는가 봅니다 아 왜 저희끼리 이러지 제가 아까 팠던 데가 숫자가 높은 거 보니까 좋았던 데인가 보네요 아 이걸 거쳐가는 애들은 돈을 더 내네 굳이 초반에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돈이 있으니까 아 한 곳에서 두 개 세 개까지 늘려주는 파이프 조인을 할 수 있는 브런치 이거 필요하겠네요 제가 한 곳에다 웬만하면 지어 가지고 뽑는 위주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서오세요 큰 돈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돈이 없네요 이 친구 자세가 뭔가 예 아 여기 있다고 아 일단은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밑에 있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자 여기로 가고 자 세대 정도 아 예 타이밍 좋네요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관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관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게 막 미친듯이 막 퍼 올리던데 그거는 아직 욕심을 내면 안 되는가 봐요 기왕이면 한 곳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있나보네요 아 여기 또 있나보네요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딱히 건축 저장고나 이런걸 안 세워도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0.8까지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보관을 했다가 사일로를 하나 세울까요 세워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0.8까지만 올라가주면 바로 보내면 되겠네요 지금 일단은 더 빨리 굴착이 안 되다 보니까 저건 저거대로 놔두고 아 이게 긴장감이 있네요 아 이게 또 절묘하게 이거 맞추는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 사일로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게 또 올라가네 이게 다 팔죠 지금 마차만 지금 7대네요 얼른 갖다 팔자꾸나 저렴하게 할인하길래 하나 샀습니다 맨날 안그래도 만원대 이상이길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할인해 가지고 7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네요 아 여기도 블랙골드 라고 하더라구요 그릇 기름을 마차가 이래 많은데도 삽질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속이 터질 것 같네요 제가 타이쿤 룰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딱 제가 생각하는 거 맞게 딱딱딱딱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너무 느린 느리 다게 가는 거 같아서 아 예 양쪽 다운 얼마 미처 날뛰고 있네요 금액이 계속 마블을 사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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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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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쯤 되면은 여기로 다 팔아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다 팔죠. 우주개척게임이 뭐에요? 우주개척게임이 뭡니까? 여기도 있었네. 여기가 완전 왕건 이었구나. 범위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여기로 못들었네요. 돈 좀 벌었습니다. 아스트로니어? 팩토리가 생기고 워크샵이 생겼네요. 뭐하는 데인가요? 워크샵은 이거 살펴보게 해주는거. 이건 뭐죠? 더 깊이 탐지를 한다고? 아스트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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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라는게 입구에서만 두개가 되는게 아니라 총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가 세개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는거 봤을때 일단은 뭐부터 늘려야 될지 마차 왔다갔다 하는거부터 좀 빨리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 안나왔네요. 일단 관을 크게 만들까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퍼 올리는 겁니다. 감당이 안될 정도로만 그리고 땅을 보러가죠. 제가 있던 땅이 그나마 아까판에서는 무난했네요. 예 32면은 저부터 정해야 되나요? 아따 멀리도 갔나 이제 또 땅굴을 파보러 갈까요? 아휴 거집니다. 2800원이네요. 초반에는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그냥 막 송을 흔들고 이래 있으면은 가가지고 바로 세우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콩알만큼 나오는 이런 곳에 여긴 또 없네. 아, 여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파이프 좀 키워볼까요? 아스트론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은 어차피 이걸 하는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9.7, 9.6, 9.5 가격이 미친듯이 떨어지네요. 아, 여기 터질려고 하는데 빨리 와가지고 빨리 좀 쉴 지? 이놈들. 애들이 일을 안해요. 여기도 지금 터질려고 하는데. 뭐하니? 확실히 관을 큰거 내놓으니까 빨리 차네요. 예. 또 떨어진다. 약ник homework. 이상하심. 떼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떼부자가 안되네요. 목표는 떼부자 인데요. 또 떨어진다. 없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힘듭니다. 힘듭니다. 좋습니다. 이게 일가에 가는 데 한참 걸리네요. 여기 이제 대박 났습니다. 참 여유롭네요. 게임이 천천히 해도 되고 아직 시간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진짜 여유로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0.85 까지만 보도록 하죠. 음악도 여유롭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스트리밍 방송 안하고 다른 분 방송 볼 때 이 게임은 왠지 정감이 갔었어요.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에 이건 더 이상 이제 연장 못 하겠죠. 5개인데 지금 또 하나 더 파기가 애매한 게 마지막 달이라서 팔아야 되겠네요. 엄청나게 지금 난리네요. 마차 하나 더 넣죠. 다 팔아야죠. 마차 열대나 굴리게 됐네요. 역시 관이 큰 게 있어야지 쭉쭉쭉 빨아 가지고 빨리빨리 보내고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또 터진다. 시간만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네요. 조금 맛좀 돈맛 좀 볼라 할 때 쯤 딱 끝납니다 진짜. 야 여기 왕건이가 하나 있었네요. 그래도 둘 다 왕건인데 잘 캐서 잘 벌어 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괜찮았죠. 근데 요렇게 팔아 가지고는 돈이 안되는데 팩토리오요? 그건 또 뭐예요? 제가 잘 몰라요 게임. 마구깐이 생겼네요. 스테이블. 사이즈. 근데 너무 비싼데 지금 못 올리는데 카운터. 아. 말을 사두마차. 총 25개. 저 잘 몰라요 게임. 저는 딱 고전 게임 위주로 많이 아는 편이지. 최신 게임은 또 잘 몰라요. 팩토리오가 오래된 건가요? 아스트로니오 하고. 일단 업그레이드 할 건 천지인데 돈이 없네요. 이 스캐너도 필요한데 깝깝합니다. 돈을 빌릴 수도 있네요. 이자가 20% 아니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네. 이런 도둑놈이 있나 연이자 10% 모르나 이 친구들. 아 그래요? 근데 왜 저는 모르죠? 제가 많이 멍청해서 그래요. 아 이 타임이 아마 더 시간 더. 아 이거는 프레셔에 대한 타임이구나. 시간 제한이 명확한 게임이네요 이 게임은. 하여튼 그 시간 안에 뭐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 더 파볼까요? 예 지금 장가 박원님도 오셨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파보고. 예 오늘 예 기름장사꾼은 예 여기서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더 파보죠. 어 제 땅이 그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좋은 땅은 아니었는데요. 허허 가까운 데가 좋아요. 좀 먼 데로 가네 아마 여기부터 뭐 기름이 많이 나오는가 보네. 아 그렇네 여기가 50 이니까 이 근처부터 쫙쫙쫙쫙 줄어 나가는구나. 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에 저 근처로 가면 되겠죠. 일단 다시 예 굴착공사를 해보러 갈까요? 저거 또 어디 가는지. 왔던데 돌아가고. 여기야? 어 무슨 데. 아유 내. 아 얘는 기름도 안 싫고 왜 갔대? 아 얘는 하루종일 찾네요. 이건 죄는 없는갑다. 아냐 아냐 아냐. 이걸 찍을게 아니고. 제가 코만도스류 게임은 정말 모네요. 정말 모네요. 제 성격이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잠입 액션 이런거 정말 모릅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하겠네요. 이야 여기 기름맞네요. 유전 발견했습니다. 아니 아니 돈이 없네. 자 일단은 쟤라 쟤. 쟤고 나서 팔자. 큰일 났네. 나만 운업네님 말 듣고 게임 사다 보면은 거짓 될 것 같아요. 팩토리오요? 아 타이쿤윤 같네요. 타이쿤윤은 너무 좋아하죠. 없어서 못할 지경이죠. 그래요? 장감님은 또 해보셨나 보네요? 팩토리오? 말을 많이 둬야 되겠네요. 큰 관을 하려면. 팩토리오. 처음 들었는데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거기가 아니야. 여기다 팔자. 레프트 아이엔씨. 라이프트 아이엔씨. 간단하네요. 팩토리오. 한번 구매목록에 넣어놔야 되겠네요. 왜그래? 기름 터진다. 기름 터진다. 빨리 빨리 와. 뱅, 잔. 이리째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흠! 아직 시간 여유가 있네요. 잘 됐네요. 이즈윤은 차례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똥값 된다. 좀 공급량을 줄일까요? 다 이쪽으로 가니. 여기 좀 없니, 여기? 여기 기름 이제 거의 다 파가는데요. 이 녀석들이 전혀 찾지를 못하네. 미치겠네요. 또 한 명 어디 간 것 같은데? 또 한 명 어디 간 것 같은데? 차 뜨네, 한 명이. 아, 마지막 달입니다. 아, 이번 판은 망한 것 같은데? 아, 여기도 기름 다 떨어졌다. 이번 판은 망했네요. 이번 판은 망했네요. 100달러나 줘가지고 찾았는데 집에 갈래. 아, 할인해 준다는 건가? 이게 뭐죠? 아, 늘려 준다는 건가? 아니, 필요는 없고 집에 가고 싶다니까. 아니,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 보낼 수밖에 없나요? 이건 뭘까요? 돈 필요해? 뭐 이러는데? 돈 필요 없다니까. 그냥 빨리 진행해야겠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길은 아까 그 짝대기 있던 놈 보냈는데 길은 못 찾아오더라구요. 여기 이래 많은데 자식이. 여기 내려오면 딱 되겠구만. 아이, 바보같은 녀석. 쌀농? 얘는 뭐지? 얘는 그냥 연평균 가격을 고정시켜주는 애고 얘는 또 50% 디스카운트로 한다 이러는데 지금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재밌네요. 컨티뉴가 되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게임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재밌게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턴오오일 첫 게임인데요. 기름장사꾼 재밌게 봐주셨으면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구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